두근두근 떨리게 하는 그 무엇이 무엇인건지 먼저 말하면 지는거야 아니면 왼방신이야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볼까 너와 함께 걸을 땐 내 심장 박동이 들려 흐릴 틈을 맞춰 내 발걸음 자꾸 빨라지요 이런 어쩌면 좋아 널 너무 좋아하잖아 이런 기분 말 못하는 내 모습이 싫어 왜 이렇게 시금없이 눈무슴이 흐를까 가만있어도 내 입술엔 스마일 먼저 말하면 지는거야 아니면 왼방신이야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볼까 너와 함께 걸을 땐 내 심장 박동이 멈춰 그 충격에 네 발걸음까지 함께 멈춰버려 이런 어쩌면 좋아 널 너무 좋아하잖아 이런 기분 말 못하는 내 모습이 싫어 우리 이제 시작해볼까 내 몸속에 숨겨놓기 힘들어 모르겠다 느낌을 믿고서 너의 손을 잡아 당겨 버릴까 너의 손을 잡아 당겨 버릴까 그럴까 너의 손을 잡으니 네 심장 박동을 느껴 그리틈을 맞춰 내 맘이 춤을 추네 이런 어쩌면 좋아 널 너무 신나 버렸어 우리 두 손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네 좋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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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